우리가 지금 레이기를 묵상하면서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레이기를 묵상하면서 레이기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되어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장부터 17장까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소개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제사입니다. 피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이 구약의 중요한 구원관입니다. 그 얘기는 그 피해 주체가 장차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레이기의 후반부는 18장부터 시작됩니다. 18장, 19장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법입니다. 이제 구원받았다고 하면 피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제사함을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18장, 19장에, 20장에 계속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22장은 이제 제사항들의 정결법입니다. 일반인들이 어떻게 사느냐?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내가 고룩하니 너희도 고룩하니라.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21장, 22장은 제사항들은 더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어요. 왜? 지도자이기 때문에. 오늘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 7대 절기가 있어요. 7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7대 절기 중에서 이스라엘 남자는 분명히 세계 절기를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절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묵상할 겁니다. 또 우리가 다락방 안에서도 이 절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냥 제목만, 그 내용만 아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절기인데 7대 절기입니다. 7대 절기 중에서 그 첫 번째가 안식일에 대해서 먼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안식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1년 전에는 1년 전에는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한 지가 1년밖에 안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신해산에 있습니다. 신해산에서 11개월, 20일 동안 머물고 있는 거예요. 곧, 곧, 곧 이제 신해산을 출발합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니까 11개월, 20일 동안 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신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나애로 지금 가고 있는. 지금은 이제 신해산에 있는 겁니다. 성막이 완공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레이기를 통해서 제사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지금 레이기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1년 전에는. 왜냐하면 애굽의 죽이는 10일 기준입니다. 10일. 10일째 쉬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430년 동안 그들에게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해산에서 11개월, 20일 동안 머물면서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3장 1절에 3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창세기 2장이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죄로 말미암아 이 안식이 깨지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안식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작정하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구약에 분명히 언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어떻게 일하십니까?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은 뭘 의미하냐면 메시아 언약을 잊지 말기 위해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메시아 언약을 잡는 날이 주일이에요. 불신자들은 7일째는 신입니다. 그 일요일이라고 해요.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면 이 주일이 한 주간의 시작이에요. 그 시작의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메시아 언약을 잡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 안식일은 뭐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야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셔야 인간에게 참된 안식이 주어질 것이다. 이걸 대망하면서 드리는 날이 안식이래요. 신약에 와서는 그걸 성취하신 날이 주일입니다. 이 주일 날 우리는 메시아 언약을 잡는 거예요. 이 안식이라는 영적 의미 속에는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일 날 하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계속 반복돼요. 주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은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쉬어라. 이런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라 여기는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명령이라는 말이 여러분 통상적으로 뭡니까? 하라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가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안식일 날 열 번 정도를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은 창세계 3장의 문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은 죄 문제 이 죄로 말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된 문제 그리고 사단에게 지배받은 이 근본 문제인 창세계 3장의 문제 해결은 인간이 노력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애써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 그것만 인간에게 주어진 겁니다. 즉 창세계 3장의 문제는 인간이 개입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믿기만 하라.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에 거듭거듭 강조되는 말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데 종교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을 해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된다. 영성을 쌓아야 된다. 그래서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점진적 구원을 강조합니다. 그것이 감리교요, 천주교요, 성결교요. 성결을 강조해요.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고 인간의 영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도 구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인간이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성경과 의외되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실 이유가 없어요. 노력하는데 뭐하러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겠습니까? 인간은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중요한 것입니다. 즉, 이 안식일은 뭐냐? 진정한 안식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인간은 아무것도 노력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식일은 메시아 대망사상이 그 중심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이제 7대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년 동안 7번의 절기가 있어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절, 장막절.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절기는 항상 봄에 절기가 있고 초여름에 절기가 있고 가을에 절기가 있어요. 항상 수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정말 공부를 많이 했어요. 단순하게 제목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나라 절기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절기 아닙니까? 우리가 말하면 추석 또 설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묵상해야 여기에 숨겨진 영적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7대 절기입니다. 이 7대 절기 중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자는 1년에 3번 정도는 성수에 올라와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봄에 절기가 6월절이고 여름에 절기가 오순절이고 가을에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여기는 항상 열매와 수학과 관계되어 있어요. 먼저는 뭐냐면 봄에 절기입니다. 이 봄에 절기는 6월절과 관계가 있어요. 10월 10월이라고 했을 땐 우리나라 태양력의 10월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 쓰는 그 달력의 10월 정도의 씨앗을 뿌립니다. 씨앗을 뿌려요. 두 개의 씨앗을 뿌려요. 밀과 보리를 동시에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면 밀보다 먼저 나는 곳이 뭐냐면 보리의 보리 봄에 봄에 절기 중에서 나는 수확물이 뭐냐면 보리입니다. 보리 이 보리에 맞춰서 나는 그 보리에 맞춰서 지키는 절기가 뭐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절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언급을 하겠지만 6월절은 니산원 1월 14일 날 지킵니다. 여기서 니산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달력이고 태양열은 3월 말에서 4월 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갈 때 항공권이 가장 비쌀 때가 이때예요. 이때는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날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졌고 뚜껑만 있거든요. 이 성전에 모이는 날이에요. 태양열으로는 3월 말에서 4월 초 이때가 이제 6월절입니다. 하루를 지켜요. 하루 니산월 1월 14일 날 그리고 1월 15일 날 이날이 이제 안식일이거든요. 이란이 15일서부터 21일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무교절 무교절을 적혀요. 이 무교절 기간에 1월 니산월 1월 16일 날 이 초실절이 있어요. 이 초실절은 처음 초자를 씁니다. 그래서 첫 이삭 절기 이때 이때 나오는 곡물이 뭐냐 보리에요. 보리 보리 보리입니다. 이 초실절을 기준으로 해서 안식일이 7번 와요. 7번 7번이 옵니다. 7,7 7번은 7,7절 7,7절에 해당되는 이날 그리고 초실절을 기준으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이때가 초이름의 절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날 이제 메추절입니다. 메추절 자 여기에 성경 번역에 오류가 있어요. 성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가 말하면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이스라엘의 절기에서는 이때가 미리 나와요. 미리 이 봄에는 보리가 나오고 이 초여름일 때는 미리 나오는데 우리 한국의 정서적으로는 이때가 보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할 때 보리맥자를 쓴 거예요. 메추절 원래 이스라엘 절기에서는 미리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이나 또 영어 성경이나 일본어 성경 거기에서는 다 밀로 번역돼요. 밀로 우리나라의 정서상 이때가 보리가 나기 때문에 메추절로 한 거예요. 보리맥자를 썼어요. 원래 이스라엘 절기에서는 이때 미리 나옵니다. 초여름의 곡물이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서는 미리 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미리 아니라 보리가 나기 때문에 메추절로 오릅니다. 우리가 사도행정 1장에 보니까 이 초실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이 초실절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사도행정 1장에 보니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다. 사도행정 1장은 감난산 배단이라는 도시에 보면 배단위에서 어떻게 해요? 이제 오르막길 있거든요. 예루살렘까지 오르막길이에요. 예루살렘은 고지입니다. 고지. 600고지, 700고지에 있는 산 꼭대기에 있는 도시예요. 그럼 저 밑에 도시가 배단위거든요. 배단위에서 올라가면서 어느정도 가면 감난산이 있어요. 감남나무가 많은 산입니다. 왜? 감남나무는 고지대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배단위에서 올라가면 어느정도 가면 감난산이 있어요. 이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메시지 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걸 제자들이 본 겁니다. 그때까지 40일 동안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감난산에 머문 곳이 아니라 사부금소에 보면 예수님이 11군데를 가신 거예요. 11군데를. 이 초실절이 안식우 첫날입니다. 지금 말하면 주일이에요. 이날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시고 나서 이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이 40일 동안에 예수님이 11군데를 방문하신 거예요. 마지막 승천하신 곳이 감난산이에요. 40일 동안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추적하면 부활하자마자 예수님은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세 여인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저녁 가는 중에 엠마와는 두 명의 제자들을 만나신 거예요. 누가 보면 입사장에 보면 그리고 주일 밤에 주일 밤에 도마가 없는 열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주일날 예수님 부활하시고 다섯 군데에서 자기의 부활을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8일이 지난 후 8일이 지난 후 이 날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하면 주일이에요. 주일. 주일날 도마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8일 후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부활하시고 8일 후에 도마와 함께 있는 열한 제자에게 보이신 거예요. 도마에게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을 보여줄 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거예요. 이때가 부활하시고 8일째 됐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요한복 21장에 보니까 디베라 바닷가에서 일곱 명의 제자들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일곱 명의 제자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렇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돌롬의 도마 그리고 두 명의 제자라고 나와 있어요. 두 명의 제자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두 명의 제자 일곱 명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직접 떡과 물고기를 대접하면서 보이신 거예요. 이때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갈리의 한산에서 마태봉 28장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오백의 형제에게 그리고 주임의 형제 야고보에게 마지막 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마지막 감난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초실절날 부활하시고 나서 11군데에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40일째 대던 사도행전 1장에 승천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이때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은 2km 이상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10일 동안 기도했더니 이 오순절날 바람같은 불같은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때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나 다른 교단에서는 이 날을 성령 강림적이라고 하잖아요. 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오순절날을 왜 큰 축제로 여기냐면 이때가 모세가 신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그래서 축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봄의 절기입니다. 이 봄의 절기가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에요. 저는 이 성경을 묵상하고 이것을 만들면서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이렇게 깊은 내용 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해봐요. 이게 지금 7년 동안 제가 했던 내용이거든요. 66권 속에 나타난 예수가 그리시도인데 창세기를 1년 정도 했고 출애국기를 마치고 또 출애국기를 하면서 우리가 성막을 묵상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레이기를 합니다. 레이기를 거의 마무리되면 책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줄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로 넘어갈 거예요. 고민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해야 되니까. 그렇죠? 성경 속에 숨어있는 정말 예수가 그리시도라는 이 부분을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깊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고 이 속에 숨겨진 예수의 비밀을 발견하는 기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봄의 절기가 6월절이에요. 6월절. 6월절은 니산월 14일 하루 지킵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니산월 15일부터 20일이고 초실절은 16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적으로 언급하지만 이게 봄의 절기입니다. 봄의 절기 이때 이제 뭐가 나냐면 보리가 나요. 이스라엘 백성 땅에는 보리가 납니다. 니산월 1월 14일 하루 항상 얘기하지만 해질 때라고 제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자료를 주는 것들 여러분 잘 보시면 아주 쉽게 잘 풀어서 됐기 때문에 이 자료를 버리시면 안되고요. 성경을 굉장히 사모하는 분들은 이 자료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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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나름대로도 많은 책을 공부했고 나름대로 묵상을 많이 해서 정리한 거예요. 쉽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종이 한 장에 그냥 할 수 있어요. 이게 벌써 16페이지 17페이지 에요. 16페이지 17페이지를 제가 직접 기록합니다. 직접 만드는 거예요. 여기 많은 사진과 자료들 그냥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라 많은 책이 필요하고 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전체제로 문맥을 알아야 돼요. 그냥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성경의 문맥이 돼야 이걸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해질 때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전역 때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왜 성경은 전역 때라고 하지 않고 해질 때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일멀절과 일멀후로 구분돼요. 일멀전이 뭐냐면 한국식이 안으로 오셋이에요. 이때 일멀전이 오셋인데 이때가 해질 때야. 해질 때. 이스라엘 나라의 시간으로는 몇 시입니까? 제9시고 한국 시간으로는 오셋이에요. 이때가 누가 보곤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9시에 운명하시면서 엘리엘리라마 사막다리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고백하고 운명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어린 양을 잡는 해질 때는 장차 1445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예요. 그래서 구약은 핵심이 뭐냐면 장차오실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이에요. 이걸 우리는 원주기 중심으로 성경을 본다고 얘기합니다. 해질 때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잡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왜 이걸 하냐면 지금 뭡니까? 이스라엘 애굽에 9가지 재앙이 임했어요. 이 9가지 재앙은 애굽에만 내렸거든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은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샘땅에 동시에 임합니다. 9가지 재앙은 직접 내린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과 모세가 바로에게 직접 얘기했어요. 그런데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임한다고 했다고 언제 성경은 밤중에 임한다고 해요. 이 밤중이 뭐냐면 자정이에요. 12시에 다른 말 하면 니산월 니산월 1월 15일 자정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재앙을 준다는 어떤 재앙 각 가정의 장자가 죽는 재앙 장자라는 건 가정의 기둥 장자가 무너진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애굽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죽음의 저주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게 어디에요 니산월 1월 14일 해질 때 어린양을 잡아라 그러다 구원임하는 게 아니라 어린양의 피를 문에 문설주에 발라라 그래서 니산월 1월 15일 자정에 하나님이 직접 내려왔을 때 이 자정에 피가 발라진 지분 내가 패스오버 하겠다 이게 6월이에요 6월 이걸 평생 동안 잊지 말라 지켜라 매월 6월 피 바른 날 재앙이 패스오버 됐다 상생의 3장의 문제로 말며 인간에게 저주와 재앙이 반드시 옵니다 피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피 바른 날 패스오버 될 것이다 그 피는 1445년 후에 오실 뭐에요 그리스도의 피만 가능하다는 걸 얘기해 주는 그래서 1월 14일 해질 때 피를 바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월 15일날 어떻게 해요 자 미산월 1월 15일날 아침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추레고 갑니다 1월 15일 밤중에 자정에 하나님이 임해서 피 바르지 않는 가문의 장자를 죽이니 애굽 온 지역에 부르주심이 끊이지 않았다 그래요 지금 애굽인들은요 바로뿐만 애굽인들은 완전히 초토화된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거의 모세를 신처럼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드디어 이제 1월 15일 아침에 추레고 갑니다 추레고 할 때 급히 어떻게 해요 먹을 것을 만들어야 누룩을 누르면 발효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않고 고운 과류에다 기름 넣고 소금으로 급히 떡을 만든 거예요 누룩을 넣지 않는 떡 이게 무교병 무교병 무교병은 떡을 상징하거든요 우리가 말하면 빈대떡인데 누룩을 넣지 않는 그냥 만든 떡을 가슴에 넣고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1월 15일부터 20일까지 이 무교절을 지켜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어떻게 추레고 했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니산원 1월 15일부터 21일 7일 동안 어떻게 합니까 무교백을 지켰다고요 6월절은 한난을 지켰고 무교절은 7일을 지킨 거예요 6월절은 장차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끝난 거예요 제 영접이라는 것은 맞지 않아요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내 마음에 내주할 때 그 이름이 하늘생명측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6월절은 일회성이에요 무교절은 7일을 지키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1월 15일날 무교열을 지키고 1월 16일이 다른 말하면 1월 15일이 안식일이거든요 1월 16일날 이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초실절을 지키는 거예요 초실절 처음 초자 즉 봄에 처음 거둔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이게 초실절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문서를 보시면 세밀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초실절이 초실절을 첫 열매의 명절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하면 봄의 첫 열매가 뭐예요 보리예요 또 여름의 첫 열매가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밀인데 우리나라는 보리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7월 1일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추 감사원금을 드리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상반기에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7월 1일 한국 달력으로는 7월 1일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뭡니까 이것이 여름의 여름의 첫 첫 절기예요 그래서 초실절을 처음 초자 열매실자 이렇게 씁니다 봄의 첫 열매가 보리고 초여름의 열매가 이스라엘 땅에서 밀이고 우리나라는 보리기 때문에 보리맥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매추의 초실절 보리의 여름의 첫 나는 곡물이 뭐냐 보리라고 해서 매추의 초실절 가을의 가을의 초실절은 뭐예요 우리가 말하면 추장절이라 이 부분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이 이튿날 초실절을 드리는데 이때 어떻게 합니까 첫 첫 열매인 보리가 나는 거예요 10월달에 보리와 미를 씨앗을 뿌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보리가 땅속에 들어가요 땅속에 들어가서 표면제로 보면 보이지도 않는 이 보리가 어떻게 해요 이 땅이라는 딱딱한 땅을 뚫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싹이 나서 자라서 그 곡식단을 첫 단을 따서 하나 옆에 어떻게 해요 요제로 드리는 거예요 요제는 흔들어서 하나 옆에 드리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초실절은 뭘 상징합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6월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사건 죽음을 얘기하고 3일 후에 있을 이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다시 부활해서 첫 열매가 되셨다 즉 봄의 첫 열매가 보리이듯이 장치하우실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처음으로 부활하신 첫 열매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제림할 때 죽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부활하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이 초실절은 그런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봄의 절기가 우월절 무교절 초실절이에요 그 다음에 여름의 절기가 뭐냐 오순절 나팔절 대속절 이게 소속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걸 지우시면 되고요 초실절을 기준으로 해서 오십일째 되던 날은 오순절이고 이날 안식일이 일곱번 된다고 칠칠절이고 이 여름에 첫 곡물이 나오는데 이때가 이스라엘은 미리고 한국에서는 번역을 이제 보리로 한 겁니다 매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이 오순절날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교회가 탄생된 거예요 오순절날 기독교 입장에서는 이 오순절날 성령이 역사하신 거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이 오순절을 왜 귀하게 여기냐면 모세가 신해산에 도착해서 여덟번 신해산을 오르는데 네번째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거든요 율법을 받은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 축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봄의 절기가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고 여름의 절기가 우리가 말하면 오순절 칠칠절 매추절이고 이제 가을의 절기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이에요 다 7월로 되어있습니다 7월로 우리나라 7월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10월 말 정도 돼요 이 10월 말이 우리가 말하는 그들의 주기로 보면 첫 회에요 첫 회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고요 이 나팔절은 7월 1일날 하루 드리는데 이때 어떻게 합니까 나팔절의 의미가 뭐냐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깨우치다 그런 영적 의미가 있거든요 경고의 음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보면서 이 나팔절의 영적 의미를 깨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나팔절 날 뭘 대색이냐면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5일이 대속제일입니다 대속제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 진주일을 속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15일 전 7월 1일 날 나팔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대속제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끼우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돌이키게 하는 시간 회귀하는 시간 그것이 나팔절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성경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나팔절도 그렇고 대속제일도 그렇고 초막절도 그렇고 두 가지 문장이 계속 반복되는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화제를 드려라 이 말은 나팔절도 그렇고 대속제일도 그렇고 초막절도 그렇고요 주체는 뭐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뒤에 화제를 드려 화제 화제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법이거든요 뭡니까 번제 속제제 속권제 화목제 거기서 드리는 짐승은 장차 없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피하는 거예요 구원을 성립되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날 7월 1일을 드리고 7월 10 10일서부터 21일까지 15일서부터 21일까지 대속제일을 드립니다 이 대속제일을 하는 부분은 내이기 16장에 제가 자세히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재를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초막절 수상절 같은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장막에서 생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장막절 우리가 말하는 텐트에서 생활했지 않습니까 장막절이고 초막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선조들이 우리 선조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생활을 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7월 15일서부터 21일까지 자기 집에 옥상이나 마당에 나무가지를 해놓고 거기서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 같은 의미예요 초막 나무가지를 엮어서 집을 지어서 생활한 거예요 초막 수상절이란 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을에 어떻게 합니까 수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3대 과목이 있어요 포도나무 또 무화과나무 감남나무 이것을 어떻게 해요 수확해서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상절의 의미는 뭐냐면 저장하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을에 어떻게 해요 김장을 하면서 겨울 동안 먹을 수 있는 김장을 창고에 저장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을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열매 이 세 가지의 열매를 어떻게 이제 곶간에 저장하면서 1년 동안 먹을 수 있도록 저장하는 거예요 수장절 수장절은 저장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의 영적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해요 재림을 우리가 이 7대 절기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 6월절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여름에 지키는 오순절 칠칠절 메추절은 교회 탄생 성룡의 강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을에 지키는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해요 다른 말하면 3대 절기의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구원과 또 성룡의 임재와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해요 핵심적인 곳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장차오실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3대 절기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봄에 절기를 지키고 여름에 절기를 지키고 가을에 절기를 지키라고 하냐면 12개월이란 12개월이란 1년 동안 잊지 말라는 거예요 뭘 잊지 말랍니까 그리스도의 구원 성룡의 내주와 인도와 충만과 또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원 성룡의 내주와 인도와 충만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을 절기를 통해 지키라는 영적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이기 23장을 통해서 평생 동안 잊지 말아야 될 7대 절기 이 7대 절 중에서 3대 절기 잊지 말고 살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 성룡 충만 3,5직의 삶을 살라는 영적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레이기 23장을 통해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룡의 내주 같은 역사 아시니 7대 절기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3대 절기를 통해 그리스도의 구원과 성룡의 내주와 인도와 충만과 그리스도의 재림을 날마다 기억하며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일꾼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요다 아멘 아멘